6시 6시 일하는 사람들 빡빡한 생활은 휴식도 필요해 눈치도 없이 찾아오는 야구가 깨고도 없이 가야하는 소식도 가끔은 내게도 휴식이 필요해 그릇에 도착하지 않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보충한 생활 고춧가루 반짝친구들과 떠나는 여행도 나에게 고춧가루를 넣으면 음식이 필요해 월요일, 금요일, 지가운 생활들 늘 같은 일상의 음식도 필요해 내가 좋아하는 등장도 뚜루룩 보고 싶던 영화도 보고 랄랄라 간장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도 나에겐 음식이 필요해 내가 좋아하는 그대와 뚜루룩 달콤한데 있듯 내가 좋아하는 등장도 뚜루룩 그대와 유명한 공연 능력이 필요해 그대와 함께 비행기 양백 납대로